대표이자 서대문구 의원 이완설인데요 우리 저기 광주 5.18 학살에 대해서 저 아직도 책임이 없으신 거예요? 우리 광주 5.18 학살 책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광주하고 내가 운항하셔서 아니 기억이 없었어요 상관이 없으세요? 기억이 없었어요 기록이 없는데 어떻게 골프를 치고 계세요? 아니 만지지 마세요 만지지 마세요 광주 5.18 학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광주 학살에 대해서 모른다 남대 왜 모르세요? 직접 책임이 있으시잖아요 발포 명령 내리셨잖아요 발포 명령 안 내리셨어요? 누구세요? 내가 이 사람이세요 내가 이 사람 발포 명령 내린 위치에도 있지 않는데 군에서 명령도 명령권 검사 명령을 해? 당시에 실권자 하셨잖아요 네 갔다 왔어요 왜 갔다 갔냐 저 예병 병장입니다 25사단 출신입니다 앉지지 마세요 아니 광주 학살 책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광주 가서 물어보란 말이야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광주 가서 물어보란 말이야 왜 이러고 왔어 전두환 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